이번 비디오에서도 확률 용어 몇 개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두 가지 용어, 주변 확률이라는 것과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부르는 조건부 확률인데요. 그것에 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확률, 보통 무엇이 나타날 확률, 보통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어떤 하나의 사건이 나타날 확률을 얘기할 때 엄격히 말하면 그건 보통 우리가 Marginal Probability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Marginal Probability, 주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이제 설명하게 될 조건부 확률에 반해서 설명을 하고자 할 때는 이거를 주변 확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과연 무엇이냐? 조건부 확률은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조건이 붙어있는 확률입니다. 즉 단순한 확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가를 설명할 때 우리가 Probability of A given B 이런 기호로 보통 그 조건부 확률을 표현을 하고요. 좀 더 포멀하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사건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A의 조건부 확률 또는 주어진 B에 대한 A의 확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이 수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통 조건부 확률은 일단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Probability of bar 다음에 오른쪽에 쓰여지는 게 조건이고요. 그 왼쪽에 오는 부분 즉 여기서는 A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입니다. 즉 조건이 B일 때의 A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와 같은 도식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사각형이 Sample Space입니다. Sample Space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이 안에서만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종류를 나눠 놓은 거죠. 즉 여기 오른쪽 동그라미를 우리가 B라는 사건 집합으로 이렇게 영역을 표시한 거고요. 겹쳐지지만 또 A라는 사건 영역을 이 왼쪽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데 A에도 속하고 B사건에도 속하는 A교집합 B라고 부르는 이 영역이 바로 이만큼이겠죠. A교집합 B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건부 확률을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B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즉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사건의 종류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바깥에 있는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A 그 사건이 사실은 A에서 일어났을 확률 이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인데 그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 집합이 B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A교집합 B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소위 조건부 확률 즉 다시 말해서 주어진 B에 대한 A의 확률 또는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A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한 그 확률을 계산하는 수식은 이와 같이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조건에 해당되는 probability of B가 0이면 안 됩니다. 일단 확률이 0이면 여기서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 논리상 맞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즉 probability of A given B라고 하는 것은 B가 나타날 확률분에 A교집합 B가 나타날 확률 이 수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즉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일어났다고 보는 건데요. 이 사건의 전체 집합은 여기 이 동그라미 B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의외로 우리가 패턴 인식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대부분 이런 조건부 확률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고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주사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우리가 던졌는데 주사위 눈금이 3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금이 홀수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게 조건이 되는데 그런데 그 홀수 중에서 우리가 얻은 그 눈금은 3이다. 그런 3일 확률은 과연 얼마일까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홀수는 3개고 그 중에 하나가 3이니까 3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이 조건부 확률 수식 probability of a given b는 probability of b분의 probability of a 교집합 b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죠. 가수식을 한번 해봅시다. 즉 a 교집합 b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답으로 얻어진 3이라는 숫자죠. 그 3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거 나누기 홀수가 나올 확률. b는 홀수죠. 홀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분에 6분의 1을 계산하면 답이 3분의 1. 우리의 예상처럼 3분의 1이 정확히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조건부 확률 수식을 배웠는데요. 이거를 조금 또 변형시켜서 이런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probability of b given a 자, 방금 전에 배운 이 수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모에는 이 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모에는 probability of a 조건에 해당되는 그 사건의 확률값, 그죠? 분의 이 분자에는 똑같은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b 교집합 a라고 하는 건데,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죠? 즉, 우리가 주어진 조건부 조건에 대한 확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땐 조건에 해당하는 확률분의 그 결과로 나타난 사건의 확률이다라고 이해하시면은 기억하기가 좀 좋으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하나의 그 확률 용어를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결합 확률에 관한 용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배운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어떠한 그 규칙을 좀 찾아내는 건데요.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을 잘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건부 확률을 먼저 밑에 써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운데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probability of a given b, 즉 b라는 조건에서 a가 나타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죠? probability of 조건에 해당되는 b분의 probability of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probability of 이번에 거꾸로 b given a일 경우에는 수식은 우리가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a가 나타날 확률분의 probability of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자, 이 수식에서 지금 이 분모에 있는 probability of b를 이쪽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도 마찬가지로 probability of a를 왼쪽에다가 이항을 해서 곱해주면 자, 어떤 수식이 되냐면 바로 이 수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지금 probability of a 교집합 b는 지금 바로 이거죠. 이것에 해당되는 값은 뭐예요? b가 나타났을 때 a가 나올 확률, 그죠? 바로 이 확률 곱하기 probability of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또 오른쪽에 두 번째 식도 똑같습니다. 즉, probability of a 교집합 b는요. 똑같은 거예요. 즉, 이 값과 이 값은 지금 같은 거죠. 그죠? 이 같은 거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돼요? a가 주어졌을 때 b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a가 나타날 확률.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probability of a 교집합 b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probability of b 곱하기 probability of a 기본 b는 누구랑 똑같냐면 probability of a 곱하기 probability of b 기본 a와 동일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친구도 probability of a 교집합 b고요. 그죠? 그리고 얘도 probability of a 교집합 b이기 때문에 동일하니까 이 친구들이 다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결합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합 확률. 즉, a와 b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 a 교집합 b 확률이죠. a와 b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알고 보면 이와 같이 주어진 한 사건이 나타날 확률과 그 사건이 나타났는데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날 이 조건부 확률의 곱셈으로. 그래서 이것을 또 곱셈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또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을 살펴보면요. 결합 확률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동시 확률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조건부 확률의 수식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쉽게 유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이것이 곱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것을 곱셈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건 a와 b가 독립적인 사건이라면 조금 수식은 좀 달라져요. 여기서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서로 독립일 경우는 독립 시행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행위는 서로 독립적인 행위죠. 즉,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3이 나온 것과 주사위를 두 번째 던졌을 때 어떤 홀수가 나왔을 때 이 두 사건은 서로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건부 확률 자체가 사실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냥 그 사건의 확률로 바뀌고요. 결국에는 이 곱셈 법칙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즉, a와 b가 서로 독립 시행일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날 확률은 a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b가 나타날 확률로 바뀌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것에 관심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곱셈 법칙이라고 하는 이 결합 확률 즉, 주어진 그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과연 어떻게 계산하느냐? 조건부 확률과 그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곱셈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전체 확률 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전체 확률 이론이라는 것이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건 a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어진 그 사건 a의 조건이 딱 한 가지인 경우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조건이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을 사실은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조건의 여러 종류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확률 이론을 보통 전체 확률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표본 공간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겠죠. 표본 공간을 보통 우리가 s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 표본 공간은 가능한 모든 사건의 집합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죠. 그런데 이 전체 집합인 표본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냐면 b1, b2, bn 즉 n개의 서로 다른 사건들의 합으로 합집합으로 표본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b1과 b2와 bn까지의 n개의 서로 다른 사건들은 서로 상호 배타적인 사건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겹쳐지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교집합이. 자, 그것을 그림으로 schematic diagram으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으로 표현된 이 영역 전체가 사실은 전체 집합, 즉 샘플 스페이스를 우리가 상징하는 거고요. 이 샘플 스페이스 S에서 이 샘플 스페이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굵은색, 지금 실선, 검은 실선으로 구분되어진 영역을 보면요. 이 영역을 우리가 b1 영역이라고 불렀고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는 b2 영역 그리고 마찬가지로 b3 영역 그리고 b4 영역 등등 해서 bn개까지 서로 겹쳐지지 않는 그런 구분된 그렇지만은 전체의 집합을 구성하는 그러한 n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사건 스페이스 또는 샘플 스페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사건 a는 당연히 샘플 스페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모든 가능한 사건 중에서 어떠한 특정한 사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a라고 할 때 우리가 a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조금 색을 달리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즉, a라는 사건은 여기서부터 이런 타원으로 지금 영역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영역을 a라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사건은 사실은 당연히 무엇과 무엇의 교집합이겠어요? 당연히 a와 s의 교집합 즉, s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샘플 스페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a와 s의 교집합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조건으로 얘기했듯이 이 전체 집합, 샘플 스페이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각각의 사건 b1과 b2와 b2, b3, bn까지 n개의 서로 상호 배타적인 사건들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즉, 집합 수식 연산에 의해서 a 교집합 s는 a 교집합 이 s라는 것은 b1부터 bn까지의 합집합으로 구성될 수 있고요. 이 집합 연산에 있어서는 저희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거든요. 즉, 이거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a와 b1의 교집합의 합집합 그리고 a와 b2의 교집합 그리고 a와 bn의 교집합들의 합집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다시 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그림으로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즉, a와 b1의 교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a 중에서도 b1과 우리가 겹쳐지는 부분 그리고 a 중에서도 b2와 겹쳐지는 부분 마찬가지로 b3와 겹쳐지는 부분 등등 이 a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이 부분들은 사실 알고 보면 그 서로 다른 b, i번째 사건들의 교집합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수식이 그 수식을 그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집합기호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확률을 우리가 변화시켰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수식을 들어가서 자, 볼까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는 그 사건을 확률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즉, a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은 a사건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a와 b1의 교집합과 a와 b2의 교집합과 a와 bn의 교집합들의 합집합인데 이 각각의 사건들 b1, b2, bn이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즉, a 교집합 b1에 나타날 확률과 a와 b2의 교집합이 나타날 확률과 등등에서 a와 bn의 교집합이 나타날 확률까지 다 더해준 그 확률이 결국 a가 나타날 확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전에 방금 전에 설명된 조건부 확률에 의하면 이 교집합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조건부 확률 이론에 의해서 또 우리가 좀 변형돼서 구할 수 있었죠. 이 첫 번째 term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즉, a와 b1의 교집합이 나타날 확률은 사실은 b1이 나타날 확률 곱하기 b1이 나타났을 때 a가 나타날 확률, 조건 확률을 곱센 것 같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앞부분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되었던 조건부 확률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a가 나타날 확률, 기본 b1 예를 들어서 이 b1이 나타났을 때 a가 나타날 확률, 조건부 확률은 조건에 해당되는 probability of b1 확률분에 probability of a와 교집합 b1이 나타날 확률 이거였죠. 즉, 이 부분을 이왕을 해주면 어떤 식의 결과가 얻어졌습니까? 즉, probability of a 교집합 b1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probability of a given b1 곱하기 probability of b1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수식을 대신 여기에 우리가 대입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들도 다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n번째 사건, b 사건과의 교집합과 교집합에 나타날 확률은 이와 같이 bn이 나타날 확률 곱하기 bn이 주어쓰 때 이 나타날 확률 등등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좀 콤팩트하게 시그마 기호로 쓰면 이렇다고 할 수 있겠죠. 즉, k는 1부터 n까지 변할 때 주어진 b sub k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b sub k가 주어졌을 때 a가 나타날 확률의 곱들의 모든 합 이게 바로 주어진 어떤 a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고요. 이런 a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을 a를 구성하는 부분적인 많은 사건들의 조합으로 표현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건 a의 전체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